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g 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 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4일이구요 어 오션만기일 입니다 오션만기일 어 그리고 어 오늘 일단은 그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오후쯤 이제 내일쯤 되면은 여기 뉴스들이 좀 나와줄 거에요 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부양책적인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발표가 나올겁니다 오늘 좀 이제 달러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 와중에서 어 일단은 추가부양책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나와준다 라고 하니까 증시에 일단은 좀 뭐랄까 추가적인 낙폭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달러가 좀 반등을 했으니까 달러가 반등을 했으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고 fomc 에서 어 통제랑 의장이 이제 또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죠 우리 시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어 주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좀 안나오겠고 어 금리를 동결을 하되 우리 백신에 대한 그런 경기에 대한 반등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최근에 있었던 국채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말을 좀 해주면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어 종합적으로 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은 어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올라가 줄지 뭐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우리 동화성을 봤을 때 어 코드버는 041930 이구요 자 우리 동화성 같은 경우에서 제가 e gmp 관련해서 어 현대차에서 이제 아이오닉5로 해서 e gmp 어 모듈 가스켓 전기차 모듈 가스켓 이런 부분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고 실적이 뭐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적이고 어 아이오닉5 현대 기아차 뭐 뿐만 아니라 삼순전자 lg전자 이런 곳으로 주요 외출처 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의 점유율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어 굉장히 플러스 가산점을 줬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좀 슈팅하는 흐름들 좀 강하게 나아주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어 근데 지금 최근에 자사주를 매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사주를 좀 판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이 브리핑을 좀 드리고 나가지고 어 좀 댓글을 올려 주셨어요 공시를 보면 자사주 매도 방법이 장래 매도가 아니라 시간외 대량매매 블록딜 로 명시되어 있는데 장내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블록딜 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외로 매각을 한다 장내매도라고 얘기를 한건 아니죠 블록딜 라는거는 저도 말씀을 드렸던거는 주가가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니까 어 종가로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제가 뭐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음날 시간 장전에 장전에 전부다 매물리 정리를 편한 물량들이 좀 나오겠죠 나오면은 떨어지는거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장내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들은 이 물량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올라가면은 동화성 얘네들이 자사주를 판다고 했으니까 팔겠지 그렇게 부담을 느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어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거에요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어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주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든 간에 시간 장전에 어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 회사에서 지금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데 어 종가 종가 다음날 시가 어 시가 전에 그 종가랑 시가에 좀 매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간 후에 대략 블록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시를 하고 다음날 어 장전에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뭐 얻은 뭐 투자 기관들 뭐 그런거에 좀 매각을 하는게 보통이니까 수요예측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제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 지금은 기업성을 부각을 받기보다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어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출해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는거다 어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블록딜이 장중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 우리 장중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각을 매도를 어 할 수 있는 그럼 어 상황 상황이 좀 형성이 되는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인 거기도 해요 사실 어 주가가 올려놓으면 어차피 회사에서 파나버리는 거니까 어 매수세가 좀 강하면 강할수록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특성상 매도세가 나온다라는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판다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심리가 어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정도 어 그래서 제가 차이시련 좀 하시고 좀 떨어지면은 어 어 자사주가 좀 이제 어 정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 자사주 다 팔았어요 이제 뭐 매도세 우리가 이제 더이상 안팔거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기업성이 좀 부각을 받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어 전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단은 어 어 아직까지 자사주를 다 매각을 완료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없어요 자사주를 다 매각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또 추가적으로 지분에 대한 부분들에 지분에 대한 부분들로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각을 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공시를 합니다 평상적으로 지분 변동 공시를 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공시가 좀 나오고 자사주가 매각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에 나와줄 때 쯤에 주가가 어디쯤이냐 어 적어도 이제 자 적어도 8일부터 31일까지는 어 매각을 한다라고 사실 뭐 하루이틀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지 회사 입장에서는 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80만 주라고 하니까 조금 어 뭐랄까 조금 좀 시간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고 어 주가 하락을 그렇게 막 갑자기 급락을 시켜버릴까봐 우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로 뭐 피해를 좀 줄까봐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하루이틀만에 그냥 다 팔아버리고 빨리 EGMP 라든가 아이오닉5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시킬 수 있게 좀 놔뒀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은 31일까지는 좀 부담이 어 부담이 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없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이게 경영권을 절반을 내려놓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지분 자사주로 매집을 한다라는 공시가 또 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 그건 이제 그때 가봐서 아는 것들이고 일단 31일까지는 주가가 조금 어 엉덩이가 좀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분석을 하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상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수익이 나셨전 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좀 포인트적으로 어 좀 괜찮은 자리에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서 어 집중을 해서 어 제 브리핑을 계속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분은 홈페이지로 어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르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곳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어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 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어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어 장전에는 뉴욕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 옵틱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3종목 추천해서 1종목 수익 2종목 보여중입니다 인프라웨어 2종목 만도 디지털 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 주 디지털 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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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e